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경기 지역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무려 90%에 가까운 프리랜서들이 부당 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프리랜서 종합 지원 계획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손글씨를 쓰고 도장을 만드는 등 집에서 작업 활동을 하는 캘리그라피 작가 박정식 씨. 한글을 개성 있게 표현하는 캘리그라피 작가로 이름을 알려가고 있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은 프리랜서인데다 갑자기 닥친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를 겪게 됐습니다. 항상 고기 숙여야 되고 그래서 항상 적은 돈을 받더라도 그냥 해야 되고 우리는 더 힘들 수밖에 없죠.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박 씨와 같이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지역 프리랜서의 연평균 소득은 2,800만 원 선이며 응답자 중 약 40%의 연간 총소득은 2천만 원을 밑돌았습니다. 또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프리랜서들이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40% 넘게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프리랜서 활동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소득 불안정과 일감 구하기, 낮은 작업 단가, 그리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무려 90%에 가까운 프리랜서들이 터무니없는 보수를 받는 등 부당 행위를 겪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경기도의 상담 지원이나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개발과 보급 등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도는 앞으로도 프리랜서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프리랜서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들이 사회적 안정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프리랜서들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경기도 프리랜서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